시민참여 운영단과 함께하는 2011노인건강학교 수료식이 12월 7일 시청다산홀에서 열렸습니다. 어르신들을 축하하기 위해 남양주 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가족, 어린이들이 참석했습니다. 학사 일정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한 후 수료증 수여와 시상이 있었습니다.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친 어르신들의 모습에는 보람과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. 그동안 어르신들은 노인건강학교에서 치료를 위한 운동과 음악교실, 교양강좌와 취미 등 다양한 과정에 참여해왔습니다. 암과 치매, 노인성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강좌는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에 안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이날 수료식은 어르신을 응원하고 세대 간의 화합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. 어린이 합창에 뒤이어 어르신들의 합창이 이어졌고 어린이 축하공연과 어르신들의 장기 경연도 펼쳐졌습니다.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배움에 끝없는 열정을 보인 어르신들의 모습은 이날 함께한 젊은 세대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습니다. 앞으로 어르신들이 노인건강학교에서 배운 교육내용을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여 밝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. KTV 조근혜입니다.